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루티 리플의 법률 책임자 우리는 보통 법률 고문이라고 하는데 최고 법률 책임자 이 시에로가 스튜어트 알데루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로그 박스랑 인터뷰를 해서 아주 재미있는 멘트를 날려줬어요. 제목 자체가 재밌죠. 리플의 법률 고문이 크리프트 기업들에게 조문을 한다? 그거는 미국을 나가라는 거야. 미국 밖에서 사업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규제라는 게 워낙 먹 같으니까. 아니면 뭐 규제 가이드라인도 없으면서 뭔가 규제를 자꾸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뭔가 들어가면 그렇다라고 보호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기소해서 벌금만 때려 먹으려고 하고 뭐 이런 방식이니까 혁신산업을 추종하려는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스타트업 신생기업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규제가 명확한 곳으로 가라. 지금 하는 얘기는 딱 그런 거죠. 어디 두바이 가든가 영국 가든가 이런 데로 가. 명확한 데가 명확한데. 괜히 미국에서 그냥 그렇다가 당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멘트가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크리프트 사업 시작하지 말고 이왕 시작하는 거는 규제가 명확한 곳. 그냥 대충 명확한 게 아니고 명확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명확한 것으로 가서 하는 게 낫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리플 소송 약식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만을 대기하고 있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멘트가 진짜 약식재판은 애니데이. 지금부터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언제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 달 말쯤. 빠르면. 빠르면 이번 달 말쯤. 이 말이 되게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법률 고문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게 더 인상 깊더라고요. 안 그래도 되게 뭐랄까. SEC의 쭈꾸미 대가리의 게리 겐슬러의 대표적인 저격수를 꼽자라면 시장 안팎을 통틀어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가장 논리적으로 이제 겐슬러를 잘 조지죠. 그 누구지? 그 로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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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로슬린이죠? 아무튼 그 여자 교수님 있잖아요. 그 양반. 그 양반이랑 둘이 거의 뭐 투톱이자 투톱. 게리 겐슬러 저격수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아주 사이다 발언을 잘하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미국 떠나라. 우리처럼 더러운 꼴 당하지 말고 그나마 리플은 돈이라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업계에서 상징성도 있으니까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건데 야 스타트업들 니네들은 이거 감당 안 돼. 그냥 미국 밖에서 해. 규제성 명확한 데 많잖아. 야 그냥 두바이 가 두바이. 유럽 저기 뭐 영국 요즘에 핫하잖아. 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잠시만요. 만약에 지면 즉각적으로 항소할 거다. 이 말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만약에 소송해서 패소할 경우에 즉시 항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리플 소송이 패소하면 미국을 떠나겠다라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멘트가 있는데 리플 소송이 패소했다라는 게 우리가 항상 몇 번 짚어봤지만 약식재판 패소를 의미하는 건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을 때 미국을 떠나겠다라는 건지 그건 모호하다. 모른다라고 이제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갈라나 봐요. 소송해서 패소할 경우에 즉시 항소할 거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도끼를 강하게 물고 있다. 그러니까 약식재판에서 졌다라는 것만 놓고 미국을 떠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멘트를 놓고 보면. 그래서 바로 항소를 진행할 거고 이러면 항소법원으로 갈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다음 스텝은 대법원인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물론 최종 결론을 하겠지만 이 CRO, 최고 법률 책임자의 어떤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건데 지금 CRO가, 리플의 CRO가 법률 책임자가 이렇게 지금 던져버렸어요. 지금 처음 이런 거죠. 거기다가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약식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던져버린 겁니다. 굉장히 저는 좀 이 의미 자체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갈라나 뭔가 일이 벌어지면 벌어지려나 보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파일을 안 가져왔는데 알데루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소송 약식재판 결과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리플이 승리하는 경우죠. 두 번째로는 SEC가 승리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정식재판 회부. 그러니까 이번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약식재판 브리핑만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정식재판으로 회부를 한다는 거는 배심원 편결로도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사실 배심원 편결로 가게 되면 배심원들도 기본적으로 투자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나 관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SEC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거예요. 지금 SEC는 사실 그냥 리플을 통해서 리플 조지고 거액의 합의금 받고 그냥 규제권 확보하는데 하나의 카드를 더 확보하는 차원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안팎에서 지금 법원 안팎에서도 LBRY 사건도 그렇고 뒤에서 우리가 짚어볼 보이저 사건도 그렇고 지금 SEC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SEC도 정식재판으로 회부가 되는 거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SEC 관계자라면. 그런데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어떤 블룸버그 블록웍스와의 인터뷰가 공개된 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블룸버그랑 또 스튜디오에서 TV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리플 소송이 확실하게 매듭 지어지기를 희망한다. 이 올해라는 시점은 사실 기존에 나왔던 거예요. 기존에 나왔던 거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 올해라고 좀 더 길게 타임테이블을 놓고 멘트를 알려줬습니다. 리플 소송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 굉장히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가 돼야 한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는 거는 이런 의미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리플 소송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 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 최근 잇따라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는 LBRY 사건에서 LBRY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약식재판에서 패소했어요. 약식재판에서 패소하고 지금 정식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법원에서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야 SEC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건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죠 사실. 그게 맞죠. 2차 시장에서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이나 어떤 다른 코인을 사는데 투자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LBRY 사건과 관련해서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SEC 변호인을 향해 재판부가 야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건 증권으로 보기 어렵잖아 라고 질문을 했을 때 SEC 변호사가 수긍을 했다라고 그 법정 안에 있던 존 디튼 변호사가 공개를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등장한 관련된 소식들 중에 제일 임팩트가 있는 게 이 소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됐었어요. 지금 바이낸스가 보이저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SEC가 반대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지금 파산법원 판사 마이클 와일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멈춰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 지금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부정한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한다? 이거 좀 이상한데? 제동을 건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이상해. 앱설롤리장. 표현대 웃기죠. 야 완전 이상해. 말이 돼? 야 규제 지금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이거 뭐 증권일 수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마이클 와이스라는 판사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LBRY 사건 재판부가 말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상식을 놓고 우리가 반가워한다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한심하게 돌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걸 놓고도 반가워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물론 리플 소송, LBRY 사건, 보이저 사건, 각각 다른 법원에서 각각 다르게 진행되는 사건, 다른 종류의 사건일 수 있지만 어떤 해당 대상물에 대해서 이게 증권인지를 따지는 데 있어서 법원은 SEC의 주장을 계속 지금 반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과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어떤 판단을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살아내뻔 판사 같은 경우에는 SEC를 거듭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하다하다 하다가 SEC 위선적이다 이런 말까지 내놓으면서 글로벌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죠. 처음에는 힌먼 문서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공개해, 제출해 했는데 계속 SEC가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힌먼 개인 의견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아니야, 아니야. SEC 내부 기밀문건이라서 공개할 수 없어 라고 했다가 그래도 공개하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힌먼이 변호사랑, SEC 변호사랑 상의를 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SEC 변호일 기밀보호 특권에 해당돼. 그래서 공개 못한다고 했다가 하다 계속 입장을 바꾸니까 SEC는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로열티, 중성심이 없다, 말을 자꾸 바꾼다, 나쁜 새끼들이다. 물론 나쁜 새끼들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내뻔 판사가 엄청 비판을 했었잖아요. 과연 아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그럼 어떤 판단을 할까? 실무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지금 조율을 했던 건데 최종 판단을 하게 될 아널리사 토레스 판사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거기다가 주변 법원에서 유사 사건, 종류는 다르지만 유사 사건에서 SEC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을 법원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멘트를 계속 제시해 주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요즘에도 악플이 조금 있던데 별의별 소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매일 거짓말을 한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맨날 거짓말하는 너 같은 인간은 처음이야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애쓴다.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런 말을 할까? 뭐 그랬었는데 리플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죠.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고 리플 소송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는 장기 투자자로서 리플을 또 지치하고 리플의 혁신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리플과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립토 투자를 도박, 베팅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도박을 아무거나 오를 것 같은 거 그냥 돈 넣어서 5%든 10%든 운 좋으면 50% 수익을 넣는 게 크립토 시장인데 무슨 자꾸 XRP, XRP, XRP 투자 권유하는 거야? 뭐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모지르로 규정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단기 대응하는 게 모지르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신들만의 투자 원칙을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업한 사람들을 이제 저는 모지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리플을 팔로우하는 거는 크립토 투자에서도 같이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채널 응원도 해주시고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리플이 승소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뭐 리플 승소하는 거야? 이렇게 막 단순화시켜서 오인을 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설마 설마 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리플 소송에서 사건 법원에서 나온 멘트는 아니지만 주변 관련 유사 사건과 관련해서 리플 측의 우호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LBL의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코인 증권성과 관련해서 법원이 SEC를 비판했다라는 점 일단 이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게 이런 상황이 리플 재판부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리플 재판부 역시 그냥 상식선에서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될지 봐야죠. 봐야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 그래도 법원은 좀 상식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